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천연육수 순간 버섯 육수인데요 이 순간 버섯 육수는 물 500ml에 천연육수 한 개만 넣으면 시원한 육수가 뚝딱 완성되는데 육수 한번 만들려면 시장보랴 손질하랴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천연육수 순간으로 이제 육수 만들어서 요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음식 맛도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옆에 보면 절취선이 있어서 이렇게 절취선대로 따줍니다 이렇게 따 보면 옆에서 하나씩 꺼낼 수 있도록 편하게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 천연육수 순간은 동결건조 방식으로 국내산 100% 자연육수 재료가 그대로 우러나 깊은 육수를 완성하는데요 버섯 육수는 포구버섯, 포구버섯 농축액, 소고기 농축액, 양파, 마늘이 들어가 구수한 버섯의 맛과 향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천연육수 순간 버섯 육수는 미역국, 떡국, 순두부찌개, 영양박, 광댄전찌개, 감자꽃, 마파두부를 만드는 걸 추천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버섯 육수로 간단하게 떡만두국국을 끓여 볼게요 물 1500ml를 넣고 다음은 천연육수 순간을 바로 찬물에 넣어 줄게요 떡국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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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는 쫑쫑 썰어주고 육수가 끓으면 만두와 떡을 넣어줍니다. 다진마늘 0.5큰술 국간장 2큰술 보글보글 끓으면 준비해 놓은 계란물도 넣어주고요. 마지막 간보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줍니다. 쫑쫑 썰어놓은 대파도 넣어주고 떡국의 풍미를 위해 참기름도 취향껏 넣어줍니다. 저는 2큰술을 넣어줬어요. 이제 다 된거네요. 마지막 김가루도 올려줘야죠. 천연육수 승관은 버섯육수 위에도 멸치육수, 채수, 새우육수가 있으니 최양껏 골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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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